한국노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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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뭐 다둥이 엄마지 네 명이나 혼자서 캐어하려면 만만치 않겠지 뭐 나는 자식을 안가져봤어 마누라도 없으니까 뭐 그런 뭐 부모의 마음, 심정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왜 그럴까? 내 새끼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할까?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가위 같은 것도 셋째는 많이 눌릴 거고 왜 그럴까? 너 무당집에 많이 다녀봤잖아. 어렸을 때는 다녀봤는데? 그게 네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 그때 어렸을 때 다니고 뭐 20대 초중반 막 이럴 때 다녔던 게 그때 들었던 얘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 자네가 살고 있는 지금 삶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때 얘기한 게 틀렸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네 삶이? 아니 많이 틀렸는가 보다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려면 늦게 하라고. 그래야지 좋을 거라고. 근데 그 말 어리고 했잖아. 빨리 했고. 왜 빨리 했을까? 외로우니까. 지금 그때 당시 결혼 전에 그때 삶이 그때 집에서 뭐랄까 탈출 아닌 탈출 얼른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도피처가 결혼이었겠지. 그러다가 어떻게든 너보다 너와 같은 그런 집안 사람 풍파가 많은 시내 조상 풍파들이 많은 사람을 또 만났고 절대로 틀린 사람 안 맞는다. 너하고 정말 너희 집안하고 비슷한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달은 형제 있냐 너네? 아니요. 없어요. 애들 아빠 쪽에도.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복 형제 분명히 있는데 배달은 형제. 아니면 양자가 될 건 분명히 있는데 되게 복잡해. 너희 집안도 그렇고 아이 아빠 집안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 조상이 복잡하다는 거지. 굉장히 복잡해. 한 번쯤은 정리가 좀 필요할 텐데 복잡하다는 거는 간단해. 할아버지가 작은 할머니도 거기서 또 소생이 자라나고 또 부모자에 계신 분들도 또 뭐 한 분 이혼해서 또 다른 곳에 시집가서 또 다른 자식을 또 낳고 또 현세에 와서 이제 너희 사이에 대해서도 또 그런 게 있고 굉장히 그런 게 복잡하다는 거지. 신이 있는 거 알잖아. 조상 신이 계시는 거 알고. 너한테 뭐 나라에서 뭐 자식 네 명이 있으니까 지원도 있겠지만 신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고 싶다. 홍씨도 홍씨지만 신정 어머니 성씨가 뭐야? 육씨? 그쪽에서도 굉장히 신의 뿌리가 세게 들어오고 오빠처럼 실력님 모시고 사러워. 대물림이 될까 봐 그게 무섭지. 거역할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서른아홉? 네. 신기는 계속 많이 있었지만 재작년, 지금 18년도, 17년도부터 신기가 더 세게 차고들었어. 그래서 너 지금 눈에까지 신이 차 있어.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준대요? 어떤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맨날 제 어깨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위 지금 우리들 얘기로 치면 그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야. 너 제자 만들자고. 그래서 사고나는 것도 다 지켜주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리고 욕하고 악담하면 네가 할머니가 가서 거기 때려. 그러니까 너는 입으로 악담도 하면 안 돼. 큰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당연히 안 좋지. 칼 들어가야겠지. 그러고도 완치가 깨끗하게 잘 괜찮겠냐고? 안 그렇지. 신은 말이다. 알잖아. 정말 잔인하셔. 이분들 나름대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들이야. 여기에 얻은 분들은. 근데 내가 이분들을 거역을 해봐. 어떻게 보면 자네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야. 너는 거역하면 넌 이겨냈어. 이제까지 39년을 네가. 근데 네가 더 거역하게 되면 잔인하셔. 누구를? 너 자식들을. 근데 그렇게 저는 꿈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예전에 진짜 말 그대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꿈을 꾸면. 그냥 그게 다 맞았어요. 그니까 그 내 하루 일과가.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런 게 다 맞았는데. 그렇지. 예지몽적으로. 근데 한 작년부터는. 꿈을 꾸며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먹어요. 왜? 신들도 포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 돈 잃고 계시는 거고.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큰애가 어디가 아픈 거니? 그냥 살이 조금 있어서. 간이 좀 안 좋아서 간을 이렇게. 이식? 아니 간을 이식까지는 안 갖고. 간을 잘라내서. 이제 애들은 간이 빨리 자란대요. 어른들보다. 아우 그렇겠네. 네. 그래가지고. 간을 잘라내서. 이제 운동하고 살을 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3년 전부터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근데 운동하고. 봐라. 네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초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둘째가 조금. 다른 애들 비해 느려요. 왜? 느린 것도 있고. 셋째는. 너무 그런 촉이나. 너와 같은 촉이 너무도 많고. 셋째가 아마 그럴 거야. 셋째는 몇 살? 셋째가 이제 열네 살. 아니 13살이네요. 6학년. 막내는? 지금 11살. 4학년. 만약에. 아이들이 또. 돌아가면서. 막 다치고. 아픈다고 하면. 너 살 수 있겠니? 그치. 큰애. 뭐 이렇게. 큰 수술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병원 가서. 칼은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면. 수술을 할 거야. 아마 해야 될 거고. 근데. 회복이. 아무리 아이들이 해지만. 회복같은 게 빨리.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대고. 뭐 내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 신령님 모시고 살아라. 신이 와서. 신이 지금 벌을 주고 계신데. 무슨 방법이 필요해. 돈이 억만금이 있어봐라. 다 필요 없을 것이다. 금방 사라질 거야. 그것도. 니가 열 달 배 아파서. 난 금쪽같은 새끼들.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엄마가 양육하고. 엄마가. 케어하고. 그럼 되겠지. 전만의 말씀. 더 늦기 전에. 누구 하나 정말. 크게 아프고. 막 잘못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모시고 살아라. 무당대라는 건 아니야. 무당이 돼도 너 손색이 없어. 정말로 그래. 무당이 돼도 손색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신 모신다면은. 잘 불리는 쪽에 너는 속할 거야. 니네 할머니 짱짱하시거든. 너한테 다니신 할머니가. 짱짱하다는 건. 정말 연검 하실 거고. 네가 연검 할 때. 잘 맞출 거고. 아무리 대한민국 무당들이. 60만이다. 50만이다. 해도. 네 먹을 그릇은 분명히 있어. 먹고 살아. 무림무림도 잘 살 거야. 무당돼. 감원 인설이 아니야. 네가 할머니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리고 연검도 연검인이지만. 너네 집안은 군움도 굉장히 세서. 막 험하고 죽은 막 이런 양반들이. 그런 신도 세 가지고. 굉장히 뭐 관제나.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아마 잘 풀어줄 거다. 무당돼 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신주단지라도 모시고 살라고 하고 싶어. 더 거역하지 말고. 정갈하게. 항아리. 할머니 존중하고 살아. 넌 그래도 비린 거 누린 것도 너는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애기들을 위해서 해 줄 뿐이지.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타고 있으면. 그런 게 별로 안 땡겨. 맨 나물반참 맨 이딴 거.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 그리고 빌고 살아. 바로 집에서. 그래서 빌고 살면서 새끼들 다 건강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맨날. 그리고 빌면서 살아 모시고. 이렇게 모시라는 게 아니야. 불쌍하리. 소위 우리는 불쌍하리. 법당에서는 무당들이라면 제일 높으신 분이야. 이분이. 욕은 섬기고 살아. 대신에 조건이 따라가. 남자. 너한테는 남자야겠지. 그게 절대로 금기상이야. 지금 신에서. 지금 39년 너가 살아오면서 신에서. 지금 한 5, 6년을 갖다가 너를 두드렸어. 때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근데도 네가 정신을 못 차려. 거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때리는 거야. 알겠니. 셋째가 되게 영악하다. 네. 매 좀 많이 들어. 매 좀 많이 들어. 어렸을 때는 좀. 매 지금 좀 커서. 잘 키우라는 뜻이야. 옳고 바르게 잘 키우면은. 크게 될 놈이야. 잘 키워. 또. 아까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응. 주변에 분명히 남자가 있어. 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 오빠. 몇 살이야. 너도 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 제 또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깐 만났던 사이긴 한데. 응. 이제 헤어졌거든. 헤어지고. 그냥 친구로 연락하고 지내요. 가끔씩 얼굴 한 번씩 보고. 그냥 얼굴만 보고. 네. 근데 사귀진 않거든요. 몇 살이야. 걔도 동갑이야. 네 동갑이요. 아니면 또 오빠가 있긴 한데. 걔도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그냥 친구로. 오빠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얼굴은 안 봤지만. 통화는 계속하고 지내는 거잖아. 걔는 멀리 살아가지고. 아. 니하고 동갑이라는 애가. 아니. 나하고 동갑이 있는 애는.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오고요. 한 명 또 오빠가 있는데. 걔는 멀리 살아가지고. 응. 통화 안 해? 그 임설택 니하고 동갑 내게. 걔도. 응. 너 좋게 봐. 근데 말이다. 그게 있다. 얘가 남자를 만나면. 너가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들이 안 풀려. 응. 마찬가지로 애들 아빠도. 어떻게 보이면. 너한테 까인 거거든. 하하. 그래? 신에서 그렇게 풍파를 주셔. 남자들이 생기고. 네가 생일이 그리고 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과숙살이라 하지. 과숙. 과부팔자라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을 한다든가. 이게 남자를 쳐내는 거지. 신은 말로. 그게 할머니가 들어앉아서 네 위에 딱 타고 있기 때문에. 안고 지랄하고 이런 거를 못 보셔. 그러면 재혼도. 해봐. 건방도 그것도 안 돼서 풀릴 거니까. 안 되게 또 될 거니까. 재혼날 마음은 진짜 없거든요. 애들이 다 크면. 만약에 만나도. 그냥 재혼은 안 하고. 나 정말 이런. 유튜브 찍으면서. 무당대라고 권하지 않는데. 신은 말로는 진짜. 무당대라고 권해주고 싶다. 정말 그 정도로. 내 향이. 못 써요. 자꾸 나한테 이 얘기 안 한다고. 할머니가 자꾸 말을 시켜요. 근데 제가 뭘 알아. 그러니까 뭘 느껴야지 그것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가 막 보여서 내가 했을 것 같아요. 뭐다. 다 틀려. 말문이 터져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무 꿈도 안 꾸는데. 시작이 중요한 거야. 대대 말문이 터지고. 막 보이고 화경이 열리고 기문이 열리고 막 듣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내림들어가면 멍청이가 돼 맹해지는 경우가 많아 더러 있어 그거는 신이라기보다는 지금한테 와있어서 그렇게 능력 주는 거는 허주들도 많이 있어 넌 그리고 눈에까지 너네 할머니라 차있어 이만 눈에도 네이전 남아 너 어떻게 그러고 사니 참 대단하다 잊지마라 아이들을 건딘다는 거 그럼 만약에 제가 집에서 조그맣게 할머니를 보시면 애들은 괜찮으시나요? 집안에 편하게 봐라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 어떤 존재가 나를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자네라는 사람을 인정으로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잘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가 네 할머니 신이 지금 십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정은 커녕 존중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네가 신주단지라도 모셔놓고 정갈하게 너의 옷장이나 남들도 손에 안 타고 눈에 안 타고 애들 눈에도 안 타는 곳에다 오셔놓고 보니까 조족으로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사를 한다든가 정안수라도 한 잔인께 떠서 올린다든가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겠어? 많이 도와주실 거지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신령님도 이렇게 탱화에 앉아 계시고 몸불러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14년 전에 나 딱 내림받았을 때는 내 법당에 딱 요 분만 계셨어 항아리 가운데 딱 항아리 옥수잔 한 잔 딱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옆방에는 부처님 세분도 계신 거고 근데 정말 너 무당하라고 권해주고 싶다 이 주력이나 이 내림은 그래 엄마가 무당이라는 건 정말 창피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물려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 내려 네가 거역한다고 나중에 애들한테 안전해지는 거 아니야 괜히 그거 거역하면서 풍파 겪으면서 힘들고 아프게 살지 말고 귀신이건 신이건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100번 싸우면 200번 져 알겠니? 너의 어떻게 보면 지금 너도 네 고집대로 살아왔잖아 너 정말 한고집 하잖아 너 근데 부모라는 거 엄마라는 거 아이들 뭔지야 인마 그러네 그 얘기는 들었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유튜브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다 보면 뭐해 너 남 얘기 같지 유튜브 나나 또 다른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거의 다 네 얘기야 다 궁금해서 더운 날 왔는데 답을 준다면은 할머니 모시고 살아 할머니만 모시고 살아도 이렇게 정엉하게 이렇게 안하고 너 할머니만 모시고 살아도 불사로 대신으로 다 앉혀서 존중만 해드려도 일단 풍파가 걷었죠 근데 정말 너도 무당하라고 하고 싶었죠 진짜 그 정도다 진짜 그 정도로 세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가 짱짱했는데 그걸 갖다 거역하고 사니 걔 이고 사니깐 새끼가 아픈 거야 인마 정신 차려 진짜 애들이 되게 공감했습니다 애들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봐라 다 이제 제일 큰 애가 16살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나이야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지금 굉장히 큰 중요한 시기잖아 너는 삼시세끈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학원 보내고 이게 다가 아니야 너야말로 정말 신 모시고 성기면서 빌고 살고 정성들이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네 새끼들 네 명 다 그래야 무탈하게 잘 커 알겠니? 39살 너 네 엄마인 너 살아온 거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살게 하지 말란 뜻이야 너희 집안이 아버지 쪽 엄마 쪽 다 시내에서 한가락씩 하고 무당 12명이 나와도 니네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풍바로 그 몇 남대냐 너 형제는? 언니 오빠 저 셋 잘 사는 애들 대봐 누가 있어 너부터 누가 있어 잘 사는 건 저희 언니 밖에 없어 몇 살이야? 지금 42살 양띠? 네 생일이야 아니 생일이 됐고 형부는 몇 살이야? 형부가 올해 50살 된 거 아니야? 8살 짜리 궁합은 좋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산다 거기가 재주가 좋네 거기가 만약에 차이가 나이가 7, 8살 차이가 안 났으면은 힘들었지 거기도 그도 그도 거기도 3년 전부터 삐걱대고 있어 3년 전부터 거기다 형부는 승씨가 뭐야? 강호씨 한가득들 하는 집안이지 그게 답이야 그러면 제가 집에 그냥 안 받고 집에서 할머니만 보시면 저희 애들이 커서 안 받아요 받으면 또 어떠니? 신주단지 항아리 정도 모시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흠이 된다고 그거만 모시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네요 지금은 너 내림 받으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너 정말 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될 사이즈란 말이야 근데 너는 고집불통이라 절대로 안 할 거야 새끼 하나가 절단이 나도 안 할 건데 그나마 지금 큰 애가 아프잖아 얼른 작게라도 해서 할머니라도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게 팁인 거야 그게 방법을 제시해 준 거라 아예 거역하지 말고 너 나한테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얘기 너 분명히 들을 줄 알고 왔잖아 네 정도면 무당돼도 너 사는 지역에서 이름 좀 난다 솔직한 말로 욕심나 네 정도라면 제자 내리겠다는 욕심도 생겨 그 정도로 쎄 네가 히리끼리 하면 내리지 않아 어리버리 해가지고 다 무당이라고 해서 다 야 무당 60만명 중에 몇 명이나 부를 거 같니? 없잖아 60만명 중에 1천명도 안 돼 밑백명이야 그것도 그중에서 또 추리고 추리면 미신명으로 추려 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부리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1% 안에는 넣도록 하겠다 그래서 욕심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로 좀 꼬장꼬장한 할머니 인정만 해야 되려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줘 존중하고 살아 인마 할머니가 없어지는 방법은? 할머니 신경심들이 없어지는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무당이 됐겠냐? 에라이씨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신들은 네가 원하거나 안하건 간에 원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너 도와주러 오신 거고 아까 군웅도 세고 군웅이 세다는 건 뭐야 신장장금 남신들도 와 있다는 거지 네가 그래서 애들 잡을 때는 와일드하게 잡는 거야 남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나 똑같은 얘기 나올 거다 잊지마로 이용구는 항상 좋아요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덕산한 것도 좋게 댓글도 달고 공짜 좀 봐줬습니다 참 생일이 언제냐 8월일 아니 영역으로는 7월 5일 무당들 중에 말이다 뭐 많은 유튜브를 찍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7월생들 치고 무당 못 부리는 무당 없다 용궁줄 천신줄이 강해서 굉장히 들리한 거 참고로 오빠는 7월 7석이다 그래서 너는 오빠도 언니도 끼는 다분하지만 네 만큼 아니거든 네 생일에도 신의 달에 딱 박혀 있잖아 그럼 언니보다 제가 더 원하세요? 저기? 당연하지 딱 박혀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